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하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먼저 세이버 많이 받으세요. 지난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불소예티마이크를 꺼냈어요. 불소예티마이크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 헤어마사지, 헤드마사지, 머리마사지, 두피마사지 느낌이 나더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꼭 참 주무시고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지하된 영상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영상으로 봐주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시원해진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눈 감고서 뜯고 계시겠지만 잠깐 뭐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야되는데 여러분들 주무셔야되는데 너무 오랜만이라서 그런지 좀 수다를 들고 싶네요 어 제 영상들이 예전에는 노토킹이 대부분였잖아요 이렇게 속삭이면서 영상을 올린지는 이제 한 1-2년 정도 되어가요 근데 이게 노토킹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토킹영상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토킹이랑 이 토킹이랑 적절한 비율이 어떤건지 좀 알려주시면 나중에 좀 생각해서 그거를 좀 반영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도 사실은 설 연휴 전에 찍었었어요 근데 제가 마이크 세팅을 잘 못해서 완전 영상이 다 다 달라가봐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는데 그때 영상을 살짝 보고서는 느꼈던게 이렇게 긋는 소리랑 말소리랑 같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수선하고 편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두피를 마사지할때는 말하는건 좀 줄이고 소리를 위주로 할거고 두피마사지를 안할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토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눈 감으시구요 가볍게 쓰다듬어드릴게요 이렇게 한번은 하나씩 덕 35 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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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지금부터는 머리 마사지 도구로 눈빛 전체를 꾹꾹 누르면서 시원하게 긁어드릴게요. 잠이 든다. 잠이 든다. 잠이 든다. tinker, tinker tinkle, tinkle... tickle, tickle, tickle 굉장히 자극적이네요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중앙 cannon 20 10 10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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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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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고고 꼬리처럼 껍질 잘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참는 사이 저는 이방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뵈어 여러분 잘 자요.